제가 바로바로 들어드릴께요 렛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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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카 새싱 quel 이란절 오늘은 로세 선배님의 GONE 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솔로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GONE이랑 그리고 UNDERGROUND 두 곡 다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약간 무한재생으로 많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되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워낙 또 로세 선배님의 목소리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게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튼 로세 선배님의 GONE 같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amazing voice, amazing music, amazing person as well 자